다음 주에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놈의 마찬가지로 와 저쪽이 더 유리하네 좀더 유리하다 할 수 있죠 숙파리네 하필이면 어, 하필... 앗살이 하지 뭐. 시리가 먼저 올라왔을걸? 보이지가 않네. 음... 왜 안보일까? 오호 좋아좋아. 아싸 좋군. 아하 좋군. 야 쟤 나만 노려. 2호. 아하 좋아용. 왜 나만 노려. 좋아요좋아요. 스파리 자살. 어디다 쏴요. 우리 2호팔은 뭐하니. 잡아요. 나만 노리네. 어? 야 안 뚫렸어. 미안하다. 들어가자. 여기 뒤에. 부축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죠. 저쪽이나. 그렇지. 오우. 와우. 살았다. 아하. 으흐으으으으읍. 으흐으으으. 흠으으으으음. 하으음. 으어. 오우야 쟤 뭐야 쏘는걸 못하네 뱃 오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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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통샷 들어갑시다 엄마양 응응 확변했어 사람 간지군 씨 얼마 정찰했길래 6명 아끄라고만 6위 1 너ys 아이악 오른쪽 뭘 딱 가려있지 뭐 나와서 밀리겠지 우리 스파리 죽어요 음 좋군 오이도 전 날 맞출 수 없어 보이 들어가지 마요 미미추동 수고 아싸야 좋아요 들어가지 마요 어디 죽어요 이 스파리 은근 방해한다 오른쪽 달리자 들어가요 야이베가 없다 없기는 개불 언제라도 쳐들어 올 기사인데 아이씨 이럴땐 들어가줘야 되는데 내가 어글을 끌고 있잖아 이놈들아 쟤들 뭐하니 확실하게 끌고 있는다 그를 요렇게 끌어주면은 이렇게 끌어오겠지 특히 한번 맞았네 왼쪽을 밀러오겠지 이제 야이베가 들어올테고 그렇지 그렇지 어이씨 이럴때 저중조중이 삐끗이 나네 너 87 조금 마시지 우와 살았어요 내 뒤쪽에 뭘까요 쟤 뭐야 뒤로 빼자 우리 중잔들 뒤로 빼자 뒤로 빼빼빼요 아이고 ắc 3 뭐해도 2호 소 de로가 있군요 어 183이네 하는게 있을까 숙취리 하나 왜 일로와 슬쩍 보고 맞읍시다 무지 불안한데 저거 뭘까이용 우리 183 들겠죠이용 아 빨리 쏴 나 주지는 못하네 오잇 야 우리 죽었다 이건 이거 뺄 수가 없는데 음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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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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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이트 명중료리로 오니까 마무리는 내가 할게 좋지 내 뒤에 뭐야 저건 음 야 6위는 한방 노래야지 그치 어흥 시치땜에 못나오는군 그래도 6위 한방은 노래줘야지 183주제 내 뒤에 뭘까용 사사야 음 아이 무섭네 김전 백업이 느리니 당장 끝났겠지 굿굿 마무리하러 갈게용 어이쿠 와라 야 들어올 때가 됐어 왜 안들어와 나도 장전이고 쟤도 장전인데 센스 같구만 포케마 오우 좋군 우리 뒤에 팀이 백업이 많아요 오우 좋군 183이 딜을 많이 했네 아이용 으흠흠 얘는 이렇게 못해 그럴 수 있어 튕긴게 없어 그럴 수 있어 2호는 왼쪽이지 아 미안 어 야 주명이 절로 안가면 어디 사니 아 맨쪽이 더 좋은데 나 오른쪽 좀 불안한데 여기 시가전은 내 취향이 아니야 별로 음 음 좋지 않군 굉장히 보기 좋지 않아 미안한 미렁 내 왼쪽에 뭔가 불안하지용 얘 누가 잘하네 좋아 유기 너무 좋아 저런 플레이 너무 좋아 잘한다 잘한다 오우 깔끔하게 들어가는구만 난 왜 보이지가 않니 이렇게 정리를 못해 이것도 정리를 못해 이거 잘한다 우리 우리 헛 잡아 중전을 뭐해 고생합니다 고생합니다 잘한다 왼쪽 봅시다 183 오호야 좋군 이건 풀어주고 183을 지키지도 믿어 눈 오우야 좋군 아이씨 왼쪽 볼 줄 알았잖아 내가 내가 봐야겠니 유기야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오호 오호 음 오사가 어글끌렸으니까 들어갑시다 좋군 깜짝 쇼 들어와 들어와 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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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쐈는데 잘하는 데잉 잘하는 데잉 여 183 도 선일이 요 2689닐 뭔가 많이 한 거 같은데 암바른 삑사리 난매용 야 유기가 잘하네 누구시오 열두발 열두발 잘하네 오 무섭다 잘하는구마잉 화끈S 내 스타일이야 화끈하군 음 내 스타일이야 맘에 들어 흙이 화끈 자 흙이